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바로 옆에 있는 시흥에서 육아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빌드의 우영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산 시민은 아니지만 시흥이라는 안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안산시와 함께 재미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는 육아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업공간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좀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자 우리가 사랑하는 가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서 56명의 시민주주와 함께 공간들을 투자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육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의 엄마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후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 1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엄마들이 공간에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제 후원을 해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흥, 안산, 김포 지역까지 해서 지역에 있는 식재료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가에서 사입을 해서 지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재힘으로 모든 동네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제 지역을 멋지게 만들어 나갈 동료들을 항상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 혁신과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저희 매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스키즈존 해서 이제 노키즈존에 반대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고시라는 동네에 서점이랑 꽃집이 없어요. 그래서 좀 책을 살 수도 있고 꽃을 살 수도 있으면서 커피 한 장 마실 수 있는 부플라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 주도 실내 놀이터에서 장난감 없는 키즈 카페입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소재들로 아이들이 장난감과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같이 놀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유통 사업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여기서 이제 신선 식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이제 쿠킹 클래스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또 따로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이렇게 네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좀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가진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차별 없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빌드라는 이제 회사의 이름은 Small Businesses Build Strong Community에서 작은 단위의 일들이 모여서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취지에서 빌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빌드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더 소개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안산에서 한 일은 커뮤니티 안산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한번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라는 취지로 안산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있는 청년들 중에 계속 안산에 살고 싶고 우리가 안산에 내가 안산 시민이라는 걸 되게 애정하는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도 있는 친구들을 40명 정도 모아서 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해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서 또 이게 나중에는 안산시의 정책으로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시기와 질투 혹은 혐오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과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총 1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안산에 있는 청년들과 저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매주 월요일만 만난 것도 아니고 월요일에는 다 같이 만나고 또 그 주에 안산 청년들끼리 또 따로 만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좀 가볍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컸었어요. 왜냐하면 가볍고 재밌고 내 옆에 안산에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걸 서로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서로에게는 지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산시에 또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좀 풀어냈냐면 우리가 말로 뭔가를 만들지 말자. 현장에서 가서 부딪혀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작게나마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좀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안산시에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12주 동안 하면서 40명의 청년 한 명 한 명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너무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거창한 사회 문제보다도 우리가 가던 길이 어두우면 거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밝힐 수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길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담배 연기로 내가 너무 힘든 경험이 있어.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 좀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다 할 수는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스마트하게 21세기에 맞게 진행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한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게끔 또 책자도 만들어서 다음에 누군가가 청년들이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팀별로 뭐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 100만 원이 그래도 이제 팀별로 활동할 때 밥은 굶고 다니지 말자. 커피 한 잔은 마시자. 그러면서 정말 작게 우리가 물품 같은 거 사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의 형태로 해서 총 8팀이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 5분과 함께 그것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총 4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백영선 대표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임을 기획하는 1등 전문가이십니다. 낯선 대학, 낯선 컨퍼런스, 백일 프로젝트, 카카오 브런치를 이제 마케팅 하시기도 하고 스토리 펀딩이라는 것들도 기획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을 만들어 가셨던 대표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상도동에서 우리가 안산에서 하고자 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배인 거죠. 블랭크라고 하는 문승규 대표님이고요. 여기는 사람과 공간과 도시를 연결하는 앞에 백영선 대표님이 모임 기획자라면 여기는 조금 더 모임을 사람과 도시, 도시 자체를 연결하는 거에 좀 초점에 맞춤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성민 변호사님이라고 우리 안산시에도 얼마 전에 햄버거병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햄버거병 관련된 이슈를 변호해 준다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고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본 이 작은 시도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정책까지 만들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어드리게 됐고요. 세월삼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에서 전세계 페이스북에서 가장 훌륭한 커뮤니티 10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의 육아하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일하는 삶에 대해서 모임을 기획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시작은 작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현우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도 되게 재밌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10명에서 모여서 함께 돈을 출자를 하는데 우리 이제 11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바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대신 수익은 10분의 1로 같이 나눠가지자.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멘토 5분이 각자의 위치와 이 멘토의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뭔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크게 관심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으로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 3주 정도 같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지역의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현장도 다니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결과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문제인가 우리 지역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필요로 느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작게 뭔가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보므로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만큼 호응을 해주는구나 아쉬웠던 건 뭐고 너무 좋았던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 국내 사례들, 재미난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가자들의 사진인데 코로나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함께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나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표출을 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또 이렇게 멋지게 실제로 이 안산천에서 할로윈 시즌 맞춰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로윈 등을 해서 원래 안산천이 밤에 되게 어두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등을 밝게 비춰서 어두운 하천을 밤에도 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함께 했으면서 멘토들이 우리가 했었던 고민들을 그래도 조금은 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게 멘토들의 본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 모임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 멘토님들과 서로 이제 같이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아이디어들을 조금은 더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결과물을 공유를 드리겠지만 막 엄청 거창한 정책이 나왔다, 화려한 정책이 나왔다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2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재밌게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명의 동료가 있고 같이 무언가를 작게나마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12주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 안에서 아주 작게나마 뭔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작게나마 함께 모여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